정수기 고소 수돗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수돗물로 뿌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점프도 봐 네 점프도 봐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으세요 네 천천히 먹으세요 정수기 있으면 정수 아니면 수도 못 하나 좋아해도 되죠 수박 정수 없으세요 수돗물 수돗물로 끓이긴 한데 수돗물로 끓이긴 한데 수물도 끓이면 깨끗하니까 아.. 수돗물이죠? 아.. 수돗물이죠? 점수요 아.. 수돗물 아.. 수돗물 아.. 수돗물 잘 지내먹어요 아.. 수돗물 잘 지내먹어요 예.. 고맙습니다 좀 명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바람을 언제 그려봤지? 뭐야 이거? 수돗물이야? 수돗물 아니야? 난 정수지 정수야? 수돗물이야? 난 상수지 상수도 아니야 난 정수 공진 거에 공진 거에 갑자기 왜 이렇게.. 형 잘 안 나와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동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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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너 뭐할래? 생수 나 정수 정수 정해 정수 정수 라면은 한국어로? 인정도를 지키고 싶습니다. 네, 아마. 네. 그래서 라면을 먹습니다. 네. 네. 그럼 라면을 먹으면 좋습니다. 나는 한국어로? 네. 네. 예, 예. 네. 예, 우리 라면을 먹으면 좋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예스. 오케이. 정수. 하지만 오키나와에서는 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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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앙. 에비앙. 예수. 에비앙. 네? 에헤비앙. 네, 음식. 에비앙. 잘했어요. 경수 끓여야지 맛있지. 경수 끓여야지. 어디에? 어디에? 알겠습니다. 뭐해? 잘하나? 둘 다. 둘 다. 다 사는 거. 됐다. 상관없어요. 싱크대 물. 싱크대 물. 싱크대 물이 맞죠? 네. 수돗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라면 안 먹잖아. 라면 안 먹었어. 정수지? 정수지? 수돗물이지. 야 어떻게 수돗물에 끓여먹어? 수돗물. 수돗물. 요즘 라면 안 먹잖아. 정수. 왜? 수돗물이야. Oh my god. 라면은 한국 라면. 수돗물이 어떻게 변화됩니다? Dean 보통 라면이 달라지는? 아니, 다른 라면 한다든지. 이게 다른 라면이랑 달라진다. 다른 라면은? 네. 다른 라면은? 이런 라면이 달라진다. 그런 라면은? 한국 라면이 좀 다르거든요. 한국 라면이 느껴졌다. 하나는 오늘 라면 먹었어? 근데 맛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살짝 매웠는데 맛있었다고 합니다. 토핑은 그냥 그랬는데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누그랑 수, please. 나는 국물이랑 면맛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국물이랑 면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